젤리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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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여 오늘 오늘의 컨셉을 시켰습니다 오늘의 페인 많이 먹었어 안녕 저희 오늘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소문도 너무 많이 나고 대화가 끊기면 할말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토음도 좀 찍이고 할말도 만들어서 대본을 조금 억질하게 짜서 촬영하는 내내 웃음을 끊이지 않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저번에 찍었던 영상 편집된 거 같이 볼게 1번 짝 1번째도 2번 짝 3번 짝 3번 짝 영상 잘 봤어? 그러면 영상 보고 약간 피드백이라고 웃긴 점이나 붙여야 할 점 앞으로도 영상 하나 붙일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 적으면서 생각을 해보자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음 건 너희들이 편집해야 되고 거기에서 또 참고하고 싶어 애기 마치 봐, 안에는 아프다 나쁘지 않았다 여자리 갈린 게 너무 많아서 어색했다 대상이 아니면 행동 같은 게 계획대로 이루어진다 보니까? 영상이 좀 탕후받고 그였어 이렇게 계획대로 꺼낸 영상이 좀 통과해진다는 걸 볼 수 있었던 그런 영상이었어요 뭔가 아이돌 아이돌로 하는 친구들 아이돌들의 특징을 너희들이 진짜 뉴스 지린가처럼 이렇게 여기 처음으로 다 생겨서 나는 여기 빨봉이 어차피 한 명 한 명씩 노래하는 걸 찍을 거라가지고 이게 뭐예요? 젤리라고 먹는 걸 사가지고 자신만의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자신만의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는 알려주고 투표까지 하는 거예요 먹어보라고 해서 사람들이 더 만든 레시피를 알고 저희도 맛있게 먹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먹어주면서 맛 평화를 해주고 뽑기를 세 개 해서 먹을 거 디저트 그리고 뽑아가지고 그 음식을 만들어서 저 Since 좋아요 감히 자리 함께 나 네 한글자막 by 한효주